비상이다, 비상! 잠깐 친구, 플런저를 업그레이드했어 이걸 사용하도록 해 자, 받아 아, 정말 고마워 어디보자 이렇게 하면... 우와, 대박인데? 역시, 잘 어울려 그럼, 나 이만 나가볼게 으아, 내 팔! 다들 빨리 피해! 으아, 다 불태워버리겠다! 살려줘! 으아! 풀바다로 만들어버렸군 으아, 뭐야? 으아, 이것 좀 처리해봐! 그래, 내가 도와주지 저기서 쏘고 있군 발사! 으아, 저것들이... 플런저, 나왔어 본부에서 지시가... 카메라 오면 몸조심해야돼? 알았어, 걱정만 조심할게 이제 가볼까? 그래, 우리 임무를 수행해야지 플런저야, 가자! 실드 생성! 으아, 좀비 토일렛들 다 없애버려줄마! 너, 이리로 와봐! 이렇게 해서... 받아라! 흐흐, 뭐야?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어, 그 말 후회하게 될걸? 흐흐, 과연 그럴까? 이건 또 뭐야? 어, 저건 우리 편으로 만들었던 그 토일렛이잖아! 레이저 파다가! 으흐, 배신자 주제의 설치기는 받아라! 이 정도쯤이야! 다시 돌려주마! 으아! 내 무기는 찾아가야지! 거기 친구들 괜찮아? 에? 카메라맨 연구원! 자, 이거 먹어! 보충해줘야 돼! 어, 고마워! 맛있는데... 우리 편으로 충전 성공! 자, 그럼 이제 또 임무를 수행하러 가보실까? 너 저쪽에서 몰려오고 있군. 강해 보이는데? 누가? 나야, 내가 힘 좀 썼어. 이번엔 이 녀석을 도와줄 거야. 이건 또 무슨 수작이냐? 이런 장난 나한텐 안 통하지! 잔뜩 품졌더니 꼴 좋다! 어, 분하다! 이건 또 뭐야? 그만해, 저리가! 뭐야? 내 산성 탱크만 쏘고 도망가는 거야? 좋아, 폭발 성공! 다들 좋았어? 통쾌하게 날려버렸네? 카메라우먼, 우리가 해냈어! 그래, 정말 수고했어. 자, 모두들 주목!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가질 사람 있어? 아, 없다고? 그럼 버려야지. 하아, 이제 다 정리된 것 같군. 어? 화면이 잠깐 흔들렸는데, 오류가 생긴 건가? 저 푸른빛들은 뭐야? 뭔가 불길한데? 아, 저 에너지볼! 이쪽으로 날아온다! 저게 대체 뭐지? 카메라우먼, 조심해! 내 플런저! 주변에 모든 게 다 파괴돼 버렸어! 동료들이 모두 당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 저기, 과학자 카메라맨이... 지켜줘서 고맙다. 내가 꼭 다시 만들어줄게. 플런저, 넌 괜찮은 거지? 어! 난 괜찮은데... 카메라우먼이 보이지 않아! 여기 어딘가 분명히 살아있을 거야! 분명히... 라지카메라맨! 아, 저기 같이 있어! 카메라우먼! 역시, 정말 다행이야. 플런저! 살아있을 줄 알았어. 응, 근데 내 무기가... 자, 이거 받아. 이제 내 걸 사용해. 응, 고마워. 어? 얘들아, 감동적인 상봉은 그만하고. 이제 손님을 맞아야겠지? 안 그래? 물론 당연하지. 나도 준비됐어! 여러분, 반가워요. 준비가 됐다니 다행이군요. 바로 시작하지. 가라! 으아! 다 죽여버리겠다! 으아! 어우, 비주얼하고는... 다신 보지 말자. 처리 완료. 아, 조심해! 그, 어? 히이... 약해빠진 카메라맨 녀석들 조제에 감히... 완전히 없애버려주마! 그래, 어디 끝까지 해보자! 으아! 잘 가라! 으아! 이 녀석들이야! 다 같이 계속 공격해! 곧 쓰러질 것 같아! 으아! 뭐야! 누가 날 잡은 거야! 너구나! 으아! 으아! 플런저? 이제 그만. 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야! 으! 안 돼! 카메라 어머니! 너, 카메라 어머니한테 뭐하는 짓이야! 너나 걱정하시지? 이런 허접한 플런저는 버리고... 으아! 네가 감히... 카메라 어머니, 이거 받아! 조화성 팔아라! 으! 뭐야? 지금 장난 아닌 거야? 특수요원이라면서... 뭐가 이렇게 약해? 시시하게 말이야... 안 돼! 이러지 마! 그녀를 죽이지 마! 제 말 부탁할게! 까불었으면... 대가를 치러야겠지? 플런저! 넌 꼭 살아야 돼! 으아! 그런 말 하지 마! 안 돼! 흐흐... 아주 간단하군... 으아! 으아! 카메라만! 이럴 수가... 안 돼! 이럴 순 없어... 제발 가지 마! 으아! 으아! 플런저! 난 괜찮아! 너무 슬퍼하지 마! 난 괜찮을 거야! 넌 꼭 살아남아야 돼! 알았지? 으으! 으으! 이건 말도 안 돼... 널 이렇게 만든 녀석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안 돼! 흐흐흐! 플런저! 너 슬퍼 보인다? 내가 곧 너도 따라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어? 저건 뭐야? 내가 없는 사이에 까부는 녀석들이 너무 많아졌구나! 나 타카웨니! 그 누구도 살려드리지 않을 것이다! 으아악! 다, 다카맨, 너!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기분 나쁘니까! 으아악! 오랜만에 몸 좀 풀었네! 이 건방진 녀석 불러 구워지 마! 으아악! 으아악! 야! 너 뭐하냐? 이거나 벗어! 너 후회할 거야! 내 눈 레이저로! 으아악! 귀찮게 괜히 벗겼만 처음부터 처리해버릴걸! 흥! 이건 또 뭐야? 간지럽히는 건가? 허접하긴! 블런저! 고생이 많았다. 이제 내가 있으니 걱정 마! 고마워, 다카맨. 근데... 아, 또 화면이... 으아악! 그러게 방심하면 안 되지! 뒤에서 공격하다니! 비겁한 녀석! 비겁한 게 아니라 내가 더 강한 것일 뿐이다! 흥! 그래?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림도 없다! 으아악! 너 이 녀석! 흐이... 네 공격은 뻔하지! 이제 죽어라! 흐하하하! 이 녀석 도망가버린 건가? 이런... 너희들의 자랑 다카맨이 내빼버렸구나! 불쌍해서 어쩌나! 다카맨 다음 차례는 바로 너다! 으에에... 가까이 오지마! 저리가 이 괴물녀석! 카메라 오마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봐! 너의 친구들 눈물이 나서 어쩌나? 으하... 으하... 눈물이 나서 어쩌나? 으으! 뭐야 누구야? 으아! 으아! 그만해! 벌써 그러면 어쩌나!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야! 죽어라! 이제 좀 후련하군 이번 건 카메라 업원을 위한 거였어 타타맨,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 다음에 또 보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군 트라이디안 파워 크리스탈의 효과를 무기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분석팀에 가볼게 모두들 계속해서 힘써주길 바래 알았어, 대장 새로 발견한 거 있나?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카메라맨이 촬영한 오래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는 네크로맨서와 팬텀의 첫 등장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흠, 잠깐만 이것 좀 봐 너희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말이야 모든 장면마다 다 나오고 있어 저건 마치 역병이사 전염병 토일러처럼 보여 그것은 지구상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야 만하지 뭔가를 알고 계신 거죠? 진짜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의 약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만 해 네? 제정신이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나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우려 노력할수록 우리 부대의 손실은 커지기만 했지 정확히 어떻게 잡을 계획이신가요? 카메라맨들은 이미 신경연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트라이디언 크리스털을 무게화하기 위한 코드를 거의 해독했어 하지만 그건 이제 타이탄만큼 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죠? 내 생각에 최선의 방법은 하나 이상의 타이탄들을 보내서 그것을 잡아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동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모두에게 알리겠습니다 살려줘! 난 죽고 싶지 않아! 이런, 토일렛들이 까불고 있군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어디보자 이게 좋겠군 자, 받아라! 어, 어? 뭐야? 우리 왜 이렇게 귀여워졌어? 나 갈래? 나도 안 와! 귀여워지니 좋군 잘했어, 친구 너도 바꿔줄까? 아? 아? 이걸 또는 여기서 sticky 에티 INFORM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